근데 온딘아, 저 밑에 파보면 시체 나오는 거 아닐까? 말이 돼서 돼! 계속 그러고 살 거야? 그놈 잡을 생각만 하면서 제 경찰이에요. 그게 제 일이잖아요. 그게 제 마지막 사건이 될 거예요. 아저씨가 우파리에다 때려내요. 엄마야, 그때리 쏘농이에요. 나한테 나쁜 일이 생기면 이여. 아무도 몰랐으면 죽겠어.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. 오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꼭 알아야겠어요. 미스터리 감성 추적도 아무도 모른다.